충격적이야 자 원팀의 인터뷰를 봤는데 신화가 롤모델이다 이걸 신혜성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을 해줬다고 하는데 왜 앨범에 감사한 사람을 보면 제 이름 없는 거죠? 라고 여기 써있네 대본에 진짜 우리가 롤모델이에요? 어떤 점에서 어떤 점에서 그런 느낌을 가져요? 일단은 오래가시는 점에서 끈끈하게 되게 오래가시는 네 맞아요 저희가 또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번 콘서트 하시면서 항상 또 새로운 음반 내시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또 트렌드 맞춰서 새로운 시도하시는 게 저희로서는 너무 존경스럽고 그렇구나 저는 또 그리고 왕자님이기 때문에 먼저 왕자님의 혜성 선배님의 롤모델입니다 아이고 고맙네요 괜히 내가 얘기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민망하네